강원도 고성 금강산 화암사가 일주문에서 경내에 이르는 1km 진입로의 태고보호국사 등 예선사와 근현대에 이르는 큰 스님의 5도송, 열반송 27편을 11호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화암사는 지난 31일 회주 정효수님, 주지 웅산스님 등 4부대 중기 참석한 가운데 선시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정효수님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가르침은 비움이며 우리는 비움이라는 진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주지 웅산스님은 고승대덕이 남긴 선시는 화암사를 찾는 이들에게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